최근 아내를 멀리하며 집까지 나가버린 남편. 영문을 몰랐던 아내는 남편의 가게까지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유독 한 여성 직원과 친밀해 보입니다. 아내 역시도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대체 남편의 갑작스러운 가출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방 가족군의 제보입니다. 저 오늘 이 제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천불이 나더라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남편의 갑작스러운 가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제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편하고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직장 그만두고 자영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말리지를 못했는데 남편이 아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음식점을 열었대요. 위험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행히 대박이 났답니다. 그래서 음식점 확장하고 직원도 고용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 명 고용한 직원 중에 하필이면 또 중학생 아들인데 그 중학생 아들의 친구의 엄마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장사 잘 되니까 간섭을 일체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남편이 자기하고 점점점점 멀어지고 뭔가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있는 사람 중에 또 아들이 친구 엄마니까 상담을 했대요. 우리 남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여성이 갱년기 온 것 같다. 그럴 때 남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 남편이 아예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서 음식점에서 먹고 자고 하기를 시작했답니다. 무슨 그 나이에 또 사춘기가 왔어. 갱년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갱년기. 그래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대회화를 좀 해보려고 그 음식점에 휴무 때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또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여성들 이렇게 촉이 좀 와요. 왠지 남편의 어떤 느낌을 남편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모텔촌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 이상한데? 우리 남편? 이렇게 해서 그 여성의 촉에 따라서 모텔 카텐 같은 주차 카텐을 딱 열어보니까 아 놀랍게도 남편의 차가 떡하니 주차가 돼 있었고요. 안 돼. 모텔인데. 그래서 여성이 카운터에 가서 남편 사진 보여주면서 이 남자 혹시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개인 정보로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알려주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언제 끝나냐고 10시에 끝난다고 해서 10시까지 오전 10시입니다. 밖에서 기다립니다. 차 근처에서. 당연히 기다리겠죠. 가지 않겠죠. 한참 기다렸다 보니까 왜 남편이 한 여성과 나옵니다. 모텔에서 나와서 딱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요? 남편 옆에 있던 여성이 누구냐면 바로 그 가게 직원이자 아들 친구 엄마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겠죠. 야 이거 미쳤냐고 소리를 막 지르고 남편을 달려들었는데 이 아들 친구 엄마가 아이고 은배 엄마 오해하지 마요. 그 사장님이 숙취해소제 좀 사달라 해서 그거 잠깐 가져다 준 거야. 아이고 오해하지 마요. 라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들 친구 엄마입니다. 아들 친구. 아들 친구 엄마가 왜 숙취해소제를 갖다가 모텔로 배달을 해줘요 이걸. 게다가 남편은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오히려 여성을 밀치고 이 아들 친구 엄마를 차에 태우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여성은 매일같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갔지만 쫓겨났다고 하고요. 하루는 남편과 또다시 통화로 싸우는데 이 남편이 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 이렇게 여성에게 으름장을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곧 현실이 됐다고 합니다. 아들 친구 엄마가 이 여성을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건데요. 아들 친구 엄마는 저 여자가 온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내 체면이 구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급기야 여성에게 아들 얼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당신은 망상병 환자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눈으로 본 게 있는데 무슨 망상증 환자예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텔 문을 함께 열고 나온 것 가지고는 빙빙하게 외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거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뻔뻔한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헛소문을 내니까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아들이 다니는 중앙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아들이 알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심장한 게 엄마가 바람 펴서 그랬어?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니까 그 사실대로 내용을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똑똑합니다. 엄마한테 말할 게 뭐냐 하면 엄마 증거가 없지. 그러면 혹시 아빠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하 이게 맞구나 싶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남편과 그 아들 친구의 엄마가 성관계를 나누는 음성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내연녀는 뭐라고 했냐면 남편에게 난 뜨겁고 화끈한 게 좋아.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이런 목소리가 담겼기 때문에 블랙박스 안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던 것이죠. 저도 이 사연을 이렇게 처음 보면서 와 정말 이 아들이 정말 똑똑하다. 엄마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 봐. 결국 잡아낸 거예요. 여성이 증거 영상 속 음성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직접 녹취록까지 작성했다고 하고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직접 녹취록과 이 영상을 확인하더니 무고죄로 막고소를 내라 이렇게 직접 조언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여성은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는데요. 여전히 남편과 이 내연녀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내연녀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쏘아붙였고 내연녀는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하고요. 또 블랙박스 증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사귀는 게 맞다고 순순히 인정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데 가출한 후에 사귄 거다. 가출했을 때는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나이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참 그 와중에도 머리 팍팍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딱 걸렸다고 하니까 우리 관계 가출 이후에 사귄 거였다. 우리는 이미 파탄이 난다. 그러니까 아들, 친구, 엄마 때문에 파탄이 난 게 아니다. 이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변명이 그치는 게 아니라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 소송의 불법성이 없다라고 글쎄, 사건반장을 자주 받는지 아니면 이런 사건 프로그램을 받는지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법적 대비를 한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이랍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대출, 아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이래요. 천만 원, 예를 들어 전체가 5천만 원 천만 원만 딱 주고 나서 이혼 합의해주면 그럼 나머지 4천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 지금 아내를 오히려 위협이라기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제가 법적인 문제가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게 남편이 최근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빚이 많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해서 파산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건데 아내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점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확장하고 직원들도 여러 병 고용하는 그런 음식점이었다는데 왜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해요? 아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을 빼돌렸거나 한 게 아니냐 꼼수를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아들, 친구, 엄마라뇨.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하고 허위, 고소한 남편 개인회생까지 지금 신청하면서 술을 쓰고 있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느냐 박 변호사님 일단 개인회생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회생을 회생 부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따집니다. 만약에 불법적으로 하면 사기, 파산, 사기, 회상 이런 게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조금 옆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을 해서 재산분할을 막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개인회생 안 되면 재산분할은 거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 살기도 살았고 남편의 유책성을 그 유책성이 재산분할에 개입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개인회생 그 부분을 잘 통과를 해야 되고 남편한테 나눠야 될 공동재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 변호사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박 변호사의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혼을 대비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에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빼돌린 재산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되찾아오도록 할 소송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 소송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혼인 파탄 이후에 여성을 교제를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저런 건 별로 안 받아들여지고요. 상관절 소송에서 실제로 영향이 있는 거는 한쪽 당사자가 진짜 이혼한 줄 알았다거나 아니면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거나 이런 게 가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들 친구가 엄마잖아요. 그런 게 통하겠어요. 환사가 봤을 때 어떻게 당신들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건 걱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도대체 재산을 어떻게 했길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을까 혹시 재산을 어디 빼돌린 건 아니지 이걸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급해 보여요. 그렇군요. 팀장님 따끔하게 좀 혼 좀 내주세요. 이 남성 이 아내가 사실은 명의회선죄하고 무거죄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관님한테는 상관자 소송을 해서 돈을 듬뿍 받아내는 것이고 이 남편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나요? 수케이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하셨고요. 레이크 루이지님은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나요? 아들이랑 아들 친구는 뭐가 됩니까?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 씨님 개인회생 절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더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아 예 하여튼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망신 남편이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 보기에 부끄러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아들 친구 엄마라니요? 좋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에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